와 눈 엄청 많이 쌓였다 밤새 비가 온 줄 알았는데 눈이 왔나봐요 택배 픽업을 하고 오늘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라서 이따가 오후쯤에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면 쓰레기통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따가 오후쯤에 도착했어요 이거 뭐야? 그냥 여기 어? 진짜다 대박이다 얼마야? 10불 대박 사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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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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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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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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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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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Stick. 안녕. faithful. 안녕. brands. 진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저번주에도 먹었는데 또 먹었잖아 그러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 먹네